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. 오늘은 저희 포럼 현장에 왔습니다. 앞으로 많은 행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박설대회, 세미나, 포럼, 커버스 뿐만 아니라 TV쇼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. 굳이 연사가 현장에 오지 않아도 외부에서 미국이나 제주, 일본 영국에서 발표를 하시더라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참가자가 오지 않고 연사만 여기서 발표하는 그런 상방향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와 함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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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